이곳은 20g에서 40g입니다. 80g 이상, 여기는 50g. 두 칸은 이 두 칸인데 이게 50에서 60g. 저기서는 60에서 70g이 두 칸을 다 차지하고 저 끝에는 70, 80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. 그러나 나누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굵은 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70, 80을 오늘은 섞어서 선별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50g 이상 50g에서 60g 사이를 지금 선별하는 작업을 보고 있습니다. 4개 5개 4개 5개로 지금 줄을 맞추고 있습니다. 5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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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아멘